아 태민이가 가운데 앉자 그러면 태민이가 홍일정 청일정 청일정 난 요렇게 해야겠다 나 뭐였지 언니가 뭐예요 야 근데 아까 풀라고 너무 이렇게 언니 우리 쟤는 자켓 지나면 왜 이렇게 부어 갑자기 카메라 카메라 안녕하세요 블루국장스에서 김칫국 칫국을 맡고 있는 이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루국장스에서 두부두부두부두부 랩싱을 맡고 있는 태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국장스에서 콩을 맡고 있는 남자 태민입니다 남자 태민 야 청일콩이라고 그래 청일콩 그럼 일명 청일콩입니다 블루빈 블루빈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국장스에서 국을 맡고 있는 쿠라고 해요 빵스 아우켓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국장스에서 밥밥을 맡고있는 샤이에요 우리는 블루국장스예요 감자싱 응용이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